얼마나 쓰레기 있나 우리 지켜봅시다. 어 좋아요 좋아요. 네 바로 붙습니다. 바로 붙옵니다. 아 좋습니다. 우리 후보 얼마나 좋다.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반대로 돌아와 주세요 사진 사연이 있겠습니다. 네 쓰레기 빠져내십니다. 네 다시 한번 사진 사연을 읽겠습니다. 체감입니다 개조사 tend의 은혜 검증된 후보 이생영 ! 이생영 ! 이생영 ! 이생영 ! 이생영 ! 이생영 ! 태형 . 여러분 이렇게 보히 단체 괜찮겠죠. 국민이 즐거우면 대통령 후보 얼마든지 재미있는 거 할 수 있지요?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김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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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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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